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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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문가학 사회복지학 어대훈 선생님입니다. 문가기가 키워드로 알려주마 그 첫 번째 주제는 사회복지 정책 급여의 형태입니다. 우리 사회복지학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또 시험 범위가 되고 있는 것은 다섯 가지죠. 현금이 있고 현물이 있고 그리고 바우처가 있고 또 네 번째로 기회 권력까지 있죠. 일단 이 종류 자체도 시험이 될 수 있고 제가 요점만 설명을 드리고 또 기출문제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급여 형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현금하고 현물의 어떤 특성과 장단점을 비교하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현금은 교환 가치를 강조하죠. 우리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바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금은 개인주의 가치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매우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다 더 존중한다. 그리고 소비자 주권을 보다 더 존중한다. 상당히 중요한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 비용이 가장 적게 들기 때문에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현금과 현물은 완전히 반대죠. 그랬을 때 현물은 돈이 아닌 거죠. 이 안에는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 등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물은 사용 가치를 강조합니다. 주는 대로 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소비행위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이 소비행위에 대한 사회적 통제는 바로 목표 효율성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또 목표 효율성과 항상 같이 다니는 거 대상 효율성도 역시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러한 현금과 현물의 정 가운데 있는 거 정말 그야말로 중간 형태죠. 이 중간 형태가 역시 시험에 잘 나오고 있는 바우처가 되겠습니다. 일단 바우처는 일정한 용도를 정하죠. 용도를 정한다는 건 현금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현물의 장점을 살리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서, 그 용도 안에서만큼은 자유로이 선택할 수가 있죠. 자유로이 선택한다는 것은 현금의 장점을 살리면서 현물의 단점을 보완하는 거죠. 정말 그야말로 중간 형태가 맞네요. 자, 바우처는요. 미국의 푸드 스탬프, 가장 전통적인 제도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 서비스 바우처 등등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바우처 방식의 급여 형태 또는 서비스 형태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다만, 다만 우리 사회복지의 주된 급여 형태로는 그 중간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잘 선정되지 않는다. 주로 현금 아니면 현물이 주된 급여 형태가 된다는 거고 또 하나 바우처는 기본적으로 경쟁의 논리에 의해서 어떤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유도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가격 인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특징까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제가 말로 한번 들을 테니까 한번 복습해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부정적인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부정적인 차별을 만회해 주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나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주는 게 뭐죠? 기회죠. 기회? 그 다음, 우리 수급자나 급여를 받는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에게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뭔가 유리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급여 형태가 뭐죠? 그게 바로 권력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다섯 가지를 공부하고 있고 다섯 가지가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금, 현물, 바우처가 매우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부한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이 중에서 일단 세 가지를 비교하는 게 중요해요. 현금하고 바우처하고 현물을 비교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자, 소비자의 선택권을 가장 많이 보장해 주는 거 선택권을 가장 확대시켜 주는 거 그리고 행정 비용이 가장 적게 되는 거 다시 말해서 운영 효율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거 그게 뭐죠? 현금이죠. 그래서 현금이 1등이고요. 그 다음, 바우처는 항상 2등이네요. 중간이니까. 그리고 현물이 가장 낮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 효율성을 가장 기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사회적 통제 효과가 가장 크다라는 뜻이겠죠. 가장 어때요? 현물이 목표 효율성을 가장 높일 수 있다. 바우처는 역시 중간이죠. 현금이 꼴등이네요. 요것만 알면 상당히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문제를 신속하게 푸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출 문제를 두 개 준비했습니다. 먼저 2021년 사회복지직 기출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급여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를 찾을게요. 자, 현금 급여는 현물 급여에 비해서 수급자의 선택권이 더 제한된다. 여기 지금 답이 나와 있죠. 그래서 당연히 현금이 보다 더 수급자의 선택권이 넓다. 또는 선택권이 보다 더 확대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틀렸고. 그 다음, 현물 급여는 현금 급여에 비해 정책의 목표 효율성이 더 우수하다.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특정 목표로 또는 특정 용도로 정해진 것 외에는 사실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 통제 효과가 매우 크다. 매우 큰 것이 바로 현물이다. 그럼 이제 현물이 답이 되겠군요. 그 다음 3번 보시면 바우처는 현물 급여에 비해 수급자의 선택권이 더 제한된다. 바우처하고 그 다음에 현물하고 붙었죠. 현물이 1등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우처가 더 확대된다. 또는 현물이 보다 더 제한을 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1, 2, 3등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기회와 달리 권력은 사회복지 급여의 유형이 아니다. 아까 우리 5가지 봤죠. 그래서 기회도 권력도 우리 대표적인 사회복지 급여 형태에 속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문제는 2021년 보호직 문제입니다. 같은 해에 보호직도 나오고 사회복지도 나오고 정말 출제 비중이 높군요. 사회복 제도에서 현금 급여를 현물 급여보다 선호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일단 수급자의 선택권 강화 맞고요. 그 다음에 행정비용 감소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운영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또는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똑같은 말이죠. 근데 정책 목표, 목표의 특정화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목표 효율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특별히 정한다는 건 그렇게 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3번은 지금 현금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현물, 바로 현물의 장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3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고 그 다음 마지막이 수급자 효용의 극대화죠. 효용이라는 건 만족이잖아요. 그 다음 만족감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건 개인에게 돈으로 주고 현금으로 주고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거 이것이 가장 효용의 극대화에도 좋은 급여 형태가 되겠습니다.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정확히 우리가 반복 숙지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얼마나 신속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또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공부하자. 고득층 합격자들은 항상 그랬죠. 이거 잊지 마시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